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질러저슨센터 센터장 박에스도입니다 우리 조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부모 이야기 자녀교육 열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들을 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육신의 부모님과 또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배움으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도 당연히 부모 자녀 관계이지요 멘토와 멘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어떤 교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살펴볼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일 것 같은데요 자 로마 장교 고넬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베드로 사도시대 때 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사도시대 때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고넬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고넬류라는 로마 군인이죠 장교, 로마 장교는 경건한 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 경건한 이방인들은 누구인가 한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덜어낸 한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한례를 받게 되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이 되어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주는 곳도 있었는데 한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을 좀 따돌린다는 말은 좀 너무 아이스러울까요? 왕따 내지는 좀 낮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요 이것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서랑설레가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한례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의료시설도 그렇고 한례받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랑 다 같이 받고 하니까 전통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방인 입장에서 다 큰 성인이 그것도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게 보통 각오로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한례를 받게 되는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분들은 이미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위험스러운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 누가 선뜻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정말 참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혼자 스스로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뭐 목회자가 계셨겠어요 뭐 지도자가 계셨겠어요 사도분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온 집으로 온 식구들을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또 무엇보다 기도에 힘 썼던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 어떤 성향일까요 고넬료는 군 장교이기도 하고 또 항상 성실하게 그 율법 지키면서 법대로 살아가는 규범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어떻게 규범형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네 군대 백부장 정도 되면 감정기복이 막 들쭉날쭉하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예술가적인 성향을 지닌 창조형 성향은 좀 안 맞겠지요 네 규칙대로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대 속에 가장 적합한 성향 규범형 고넬료는 규범형이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고넬료가 규범형이다 규범형 고넬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네 고넬료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조직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분 장교호였잖아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굳이 달려나가서 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평민이고 고넬료는 이탈리아 그 로마 그 당시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장교에요 백부장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머 저 장군님 왜 저러실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고넬료 왜 그랬을까요 영적 위계질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래서 백부장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군인 장교고 베드로보다 신분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직업적인 영역이 다릅니다만 그런데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규범형 고넬료는 영적인 위계질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죠 자 또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규범적인 항상 법 규칙 매뉴얼대로 생활하는 규범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흘 전 이맘때 무슨 일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일 전 이 시간때 저는 좀 전에 뭐 드셨어요 해도 내가 아까 뭐 먹었더라 생각이 드는데 나흘 전 이맘때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항상 하던 일을 그대로 그 시간에 그거 이 시간에 이거 하던 걸 그때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규칙적으로 늘 그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9시 기도를 한다라고 말했죠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한다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면이 고넬료가 규범형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한 사람이 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천사일 수도 있겠고 또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규범형이 이렇게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선 사람을 그냥 평상시에 만났다 그런다면 뭐 워낙 경건한 자이니까 아 그래 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이겠지 아 그래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늘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고넬료는 아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데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바로 인식할 수가 있었겠죠 이분은 워낙에 위계질서 감각이 탁월한 분이라서 사도 베드로 그리고 그 위에 또 빛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질서대로 인식할 수 있었고요 늘 하던 대로 항상 기도에 힘 썼던 사람이라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그런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도 있어요 아까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좀 살펴봤다면 이제 육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너무나 부전자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자지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한 소식이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의 연구팀에서 유전적인 거를 좀 연구를 하셨대요 타고난 재능이 이게 후천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약 70% 정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30% 정도는 환경에서 후천적으로 접해지고 그래서 유전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70대 30 정도의 비율로 해서 한 인간의 성향과 기질과 재능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뵈면 자녀가 아 이분은 이분의 자녀구나 아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제가 정말 최근에 느낀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건물에 같이 쓰시는 2층의 교회에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아드님을 보고 아 보자마자 아 이분 그 목사님 아드님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 일대에서 이 아이 잃어버리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외모도 그렇지만 성향도 그렇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내 보고 너 나 오빠라 그래 사실 우리 젊은 분들 또는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부근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을 오빠 오빠 많이 부르시는데 그 애칭의 오빠가 아니에요 진짜 오빠라 그래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내게 이런 상황이 무엇 때문에요 자기 살려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네가 나를 오빠라고 하면요 내가 살아요 이게 뭡니까 남편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똑같이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창세기 20장 2절 말씀과 창세기 2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보시면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20장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릭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니 이게 사라라는 분의 이름이 지금 있지 않았다면 누구 아내일까 누구 얘기하는 걸까 좀 모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26장 7절 한번 볼게요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자 여기서도 리브가라는 분의 이름이 없다면 일단 동일 인물인 것 같죠 사라와 리브가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0장 26장 말씀을 읽었다면 다 지금 한 사람이 그냥 한 상황을 얘기한 것 같죠 이름이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어쩜 이렇게 부자가 똑같을까요 어쩜 이렇게 그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남의 아니 이게 지금 남의 아내로 팔려갈 판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군다나 열국의 아비가 되실 분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열국의 아비의 자손으로서 역시 열국의 아비를 승계할 이삭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 믿음이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행했던 이 행동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이 했어요 자 한번 이들의 성향을 살펴볼까요 부전자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관찰 추리형 이삭도 관찰 추리형입니다 관찰형과 추리형을 다 같이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찰형은 관찰력이 좋고 내 주변에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깊게 꾸준히 관찰하고 통찰할 수가 있는 성향이에요 추리형은 말 그대로 추리력이 좋은 겁니다 직관력도 좋고요 한 가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그 다음 연상에서 연계하고 생각의 사유가 점점점점 길어지고 깊어지게 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 관찰형 추리형을 함께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살펴보면서 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 다음 이렇게 되겠구나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할 수 있는 성향이에요 그러니 딱 보니 아 내 아내가 너무 예뻐 아무래도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이방인들 내 아내 보면 갖고 싶어서 죽이고 나 죽이고 이에 데려가고 아우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다고 낸 것이 남매지간으로 하면 나도 살고 아내가 혹시 뭐 이렇게 좀 팔려가더라도 나만 살면 됐지 난 열국의 아비잖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자 똑같아요 이삭도 관찰 추리형이 주성향이라서 또 아버지를 또 보고 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 피가 또 어디 가겠어요 딱 보아하니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그 혈통에 따라서 흐르는 그런 유전적인 관찰 추리형 보아하니 내 아내가 너무 예뻐 리부가가 굉장히 예뻐서 아무래도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난 살고 봐야지 그리고 아내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사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사라와 리부가가 조금 부러웠어요 얼마나 이쁘길래 그럴까요 제 남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푹 잤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죽이나 사나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데려간다 뭐 뺏긴다 아유 그런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시면서 약간 그런 느낌 오시죠 네 얼마나 이쁘면 저럴까 좀 부러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세 번째 성향이 있어요 봉사형이란 성향인데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같이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출형이 가장 주된 성향이라면 봉사형은 세 번째 성향으로 갖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 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쭌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롯을 좀 살리고 싶어서 드리는 중보 기도예요 이 상황은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의 마음, 극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누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봉사형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동과 고모라로 갈 때 롯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너무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같은 종, 부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연장자니까 조카야 일단은 내가 저쪽 땅을 차지할 테니까 나머지 네가 가져라 한 게 아니에요 너가 먼저 골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 저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골라라 사실 안 그래도 돼요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족장인데 리더잖아요 근데 조카를 먼저 생각했어요 봉사형, 섬김의 마음 이타심이 봉사형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롯은 그러면 좋은 땅을 가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잘됐다 나 그럼 저 땅 가야지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거기가 아주 기름지고 좋아 보이고 번성한 도시니까 그랬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정말 그 악한 땅이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멸하려고 했을 때 거기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5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50명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좀 안망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6장 22절에서는 이삭이 봉사형을 갖고 있다라는 성향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얼마나 물이 귀한 땅입니까 건조한 그곳에서 우물을 판단해서 물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 물 주변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또 상업이 발달되고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우물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판다고 바로바로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니까요 이삭은 관찰형이기도 하죠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해서 아, 여기에 우물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관찰형 성향을 발휘해서 우물을 팠을 거예요 팠더니 정말 팔 때마다 이삭은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 너 우리 땅에서 우물 팠네? 우리 땅 거 내놔 그럼 그대로 뺏긴 거예요 어? 아니 제가 팠잖아요 왜 이러세요? 제가 팠는데 이러고 싸우질 않았어요 그냥 그래, 우선 난 또 딴 데 가서 파면 되지 그러고 간 거예요 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굳이 무서워서 그랬나? 이삭이 약간 겁쟁이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죽을까 봐 막 이러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어떤 신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파면 또 나올 거야 하나님이 내가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게 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는 관찰형이니까 딱 보고 관찰하면 여기 물이 있겠다 하면은 있었어 그 경험으로 난 내 실력을 믿어 이런 게 합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더하여서 그래 싸워서 뭘 하겠어 다투는 거 싫어 아유 그런 거 싫다 갈등이 싫다 봉사형적인 성향이죠 갈등을 싫어하고 좀 화목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고 또 파고 주고 또 파고 하다가 결국은 다 화평하게 이르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우물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성경 말씀에 있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살펴본 성향들이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모 자녀와의 어떤 유전적인 거를 받아서 드러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 자녀는 당연히 피로 이렇게 혈연으로 관계가 된 거라 연구 결과에도 나왔듯이 유전적인 것 70% 후천적인 것 30% 이렇게 해서 본인의 성향과 기질을 결정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정말 그런 사례를 우리가 쉽게 또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고넬료와 베드로 이런 관계도 부모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교육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와 내 성향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보았듯이 관찰형, 추리형은 겁이 많을 수 있어요 봉사형이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갈등은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더 증폭시켰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의 이런 성향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자, 반대로 고넬료는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가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좀 짧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고넬료는 규범형의 부정 성향을 발현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고넬료의 규범형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범형은 굉장히 위계질서가 강하고 고집도 있고 자기주장도 있고요 법대로, 규칙대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든가 공무직,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성향이기도 한데요 고넬료는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좀 유대인들하고 봤을 때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베드로, 어부예요 거기다가 당시 그 시대 상황으로는 이단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수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왔을 때 막 달려와서 우리말로 하면 벗어빨로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절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보면 고넬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규범형의 부정 성향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너는 이단 종교의 수장이고 나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야 내 앞에 꿇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꿈에서 또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 환상을 봤어도 위계질서 감각이 조금 이렇게 발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아까 이단 종교 이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엎드려서 자라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 성향을 내려놓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를 좀 발현한 거죠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의 사도가 되는 베드로가 오신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부모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성향에는 누구에게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긍정 성향과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요 긍정 성향이 따로 있고 부정 성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성향 안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장점과 강점, 약점과 좀 취약한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규범형 입장에서는 장점은 규칙대로 항상 그 자리로 변하지 않게 한결 같은 게 있다면 이게 약점으로 간다면 내 말 들어야 되고 위계질서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걸 드러내지 않았죠 관찰형, 추리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과 근심, 의심이 약점, 부정 성향인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은 좀 크게 드러났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실 때 육계 자녀를 양육하실 때 그 성향이 우리 자녀들의 성향이 그리고 나의 성향이 부정적인 것, 약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내려놓으시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올라와서 많이 발현을 해서 선향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